네, 안녕하십니까? 36번째 뉴스를 통한 영어에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는 수업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약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에게 특히 이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 60대, 65세 이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보편적이고 심지어 긍정적으로도 받아들여지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슈가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대충 예상은 하셨겠지만은 대마초 흡연에 관한 내용인데요. 물론 대마초 자체가 불법이죠. 전체적으로 미국 전지역 다만 의학적인 용도나 그리고 또 몇 개 주에서는 그냥 뭐 엔터테인먼트, 퍼포스 해가지고 딱 정해진 장소에서 그냥 오락용으로, 그래서 어디 뭐 바깥에서는 안되고요. 반드시 정해진 장소 또는 집에서만 어느 정도의 양을 구입해서 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이고요. 한국에서는 생각하면은 끔찍하죠. 말도 안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되고 있고 미국뿐만이 아니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앞으로 한국 사람들도 한국 정부도 주시해야 할 어떤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내용을 끝난 줄 알고 제가 튀어들었습니다. 자, 핵심 단어 한번 살펴볼게요. ban, 뭐뭇을 금하다, 금지하다, 또는 누가 무엇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다. ban somebody from something이 되겠죠. 예, accept는 받아들이고 승인하다, 수락하다 뜻이죠. 그래서 명사꼴은 acceptance에서 무모에 대한 받아들임, 수락, 동의, 승인, 인정함, 여러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across, 부사, 전치사 다 되고요. 예, 여기 내용에서는 전치사로서 across 뒤에 나온 어떤 단어, 그거의 전체에 걸쳐서 또는 온, 뭐뭐, 애가 되겠고요. 예, legal 하면은 합법적인, 그 다음에 legalization은 명사로서 적법화, 합법화, 법률화, 공인. 물론 동사꼴은 legalize가 되겠습니다. increasingly 해서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점점 더, 뭐뭐뭐. increasingly plus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점점 더 형용사한, increasingly difficult,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핵심 단어를 보면서 같이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the federal government, 연방정부죠. still, 여전히, bans the drug. 여기서 말하는 주록은 대마초, 메리와나를 가리키고요. 미 연방정부는 여전히, 아직도, ban the drug. 뭐를 ban한다고요? 메리와나를 금지합니다. even as, 심지어 뭐뭐뭐함에도 even as acceptance. 여기서 내용사는 받아들임, 수락, 인정,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승인은 아닌 거고요. 여기서는 increases across, 어디에 거쳐서? across the country. 그래서 나라 전체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이 메리와나라는 어떤, 물론 주록이 되겠죠. 그런 불법적인 것이 그거에 대한 acceptance, 받아들임이, 인정함이 increases,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여전히 그것을 뭐한다고요? ban, 금지하고 있습니다. the general social survey, 뭐가 됐든가, 무슨 협회인가봐요. 그래서 뭘 조사했죠? found, 발견했습니다. last year, debt, 대절 뒤에 나오는 내용을 found,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뭐를? a record 61% of Americans. 여기서 record라는 건 형용사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61%의 미국인에 해당되는 기록적인, 여기서 record라는 건 기록이 아니라 기록적인 61%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support, 뭐한다고요? 받아들인다고요, 지지한다고요. 뭐를? legalization of marijuana. 대마초의 적법화를,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61%니까 많죠. 거의 뭐 정말 3분의 2가 동의를 한다는 얘기인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떨까요? 좀 궁금하네요. It also found that,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General Social Survey라는 단체가 되겠죠. 뭘 또 찾았습니까? 알게 됐어요? 대절 뒤에 내용을 알겠죠? 뭔데요? Americans over the age of 65. 65, 나이가 65 이상인 미국 사람들은 increasingly supported. 아, 점점 더, 더욱더 뭐하다고요? 아, supported. 지원하는, 동의하는, 지지하는,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좀 관용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또 이 65 이상인 사람들은 뭐 그 세대잖아요? 말 그대로 미국, 그 히피들이 있던 뭐 1960인가요? 대충 그때쯤 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이고 또 받아들이고 예, 또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글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는 사람이 메리와나를 사용한 그런 뭐 캔디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 캔디 하나를 저녁에 먹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머리가 맑고 몸이 개운함을 느낀대요. 그러니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이런 저런 약 먹는 거 당연히 합법적인 약만 먹는 것도 뭐 나이 40대 들어가고 50 넘어가면 뭐 최소 3개에서 많게는 뭐 6, 7개를 다른 약도 먹는데 과연 이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는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좀 더 공론화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자 같이 한번 영접 해볼게요. 본 제의를 수락하시면 서면으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락 당연히 acceptance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견해는 그 공동체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분야 그렇죠? across를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어떤 사실이죠?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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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reasing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빨리 빨리 본인의 답을 생각하십시오. 1번 본 제안을 수락하시면 서면으로 확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서면으로 하면 그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츠부터 설명을 하겠고요. 이런 견해는 그 공동체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세번째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갈수록 갈수록 더욱더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lease confirm 확인하는 거죠. 뭐를 당신의 acceptance 예 추락이죠. 동의 또는 승인 of this offer 이 제의에 대한 어떻게 인 라이팅 서면으로 그래서 put 뭐뭐뭐 인 라이팅 하면은 뭐뭐뭐를 글로 쓰십시오 하십시오. 서면으로 뭐 하십시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90년대인가요? 벌써 20년이 훨씬 지났죠. 미국에서 장거리 전화회사가 AT&T에서 나눠졌을 때 너무 많은 회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전화로 텔리마케팅을 너무 많이 바꾸라고 자기들 회사로 하니까 어떤 한 회사가 스프린트가 아닌가 싶은데 그 회사에서 광고가 AT&T랑 싸우는 광고죠. 그러면서 put 뭐뭐뭐뭐 인 라이팅 put your offer 인 라이팅 너무 전화로만 하지 말고 글로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그 광고 그 그 캐치 프레이즈가 저는 아직도 좀 기억이 나네요. 이 견해는 그 공동체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this view 견해죠. view는 opinion이랑 같습니다. it's common 공통적입니다. across 뭐에 걸쳐서 all sections 모든 분야 뭐의 모든 분야 of the community 이 커뮤니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단체의 모든 분야에서 걸쳐서 across 그렇죠. this view is common 이 의견이나 이 견해는 common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구문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it i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that 그래서 이거는 it이 가주어죠. 그 다음에 that이 진주어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that 절 뒤에 아니 죄송합니다. that 뒤에 나오는 이 that 명사절의 내용이 becoming 뭐 되고 있다구요? increasingly 점점 더 뭐 된다구요? clear 명확해지고 있다. 분명해지고 있다. 그러면 that 절 뒤에 있는 명사절 내용이 뭐예요? this problem will not be easily solved. 이 문제가 쉽게 뭐 되어지다? 해결되어지지 not 않을 것이라는 것이 becoming 뭐 되어지고 있다구요? increasingly clear 더욱더 clear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를 많이 알아두시면 여러 표현을 아주 깔끔하게 명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본인 걸로 한 문장 정도만 만들어서 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밑에 링크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구요. 제 사이트에 자료를 올리는 다음 카페에 오시면 일주일 동안은 기사 일부가 아니라 전체 내용 플러스 mp3 파일이 같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오셔서 확인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